자 이번에 모실 분은 여기까지 왔기에 세상살이를 아코디언으로 세상을 살았습니다. 우리 이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얼굴을 보면 아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. 정말로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아코디언을 가지고 여지까지 살아온 인생입니다. 여러분들 좋아하는 낙은의 서름으로 모시겠습니다. 우리 김기훈 선생님 큰 박수 한번 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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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? 상추삼이 된장에 빠지겠냐 예 고생하셨습니다. 선생님 고생하셨어요 아유 여러분들도 많이 봤을 것 같은데 하시는 모습이 경력이 많은 시간을 보냈겠지요 괜찮죠? 최고죠? 저 오빠는 사촌가 아닌가 보다 5초? 5초이면 당숙이네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유정임을 거둬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